반갑습니다, 2023년 12월 4일입니다. 오늘 저희 또 최강단타반입니다. 이 최강단타반은 말 그대로 당일 매수, 당일 매도하는 반이고요. 여기는 물리는 게 없습니다. 무조건 오늘 사서 오늘 다 팔아버리는 반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오늘도 두 종목 다 성공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서울옥션이고요.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여기는 단타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대만 조금 집중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. 특히 전업주부, 전업투자자 이분들은 단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?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든지 돈을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최강단타반이 가장 맞으실 겁니다. 당일 매수, 당일 매도한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오늘 산 거는 오늘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미국장이 빠지든 말든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일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.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서울옥션이고 두 번째 종목이 오늘 또 국제약품이 나갔습니다. 12시 55분에 밥 먹고 나서 나갔죠. 이런 식으로 오늘 이것도 많이 갔는데 7천 원 넘어갔죠, 국제약품.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집중 조금만 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종목을 전날에 미리 알려드려요. 이게 가장 메리트입니다. 당일 사서 당일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전날에 미리 다 알려드리고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?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.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사서 오늘 판다는 게 뭡니까? 말 그대로 단타반입니다, 단타반. 단타반이고요. 만약에 회원님들께서 정말 단타를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다. 나는 정말 단타반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는 이 최강 단타반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여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커피도 쌓아드립니다. 수익 나신 분들은 단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실제 커피도 쌓아드리고 있고요. 성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제가 성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물리는 게 없어요. 무조건 당일 사서 당일 다 팔아버리는 이 최강 단타반. 전부 다 당일 매도예요. 보시면 이건 11월 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 손들과 다 알려드리고 들어가면 10개 중에서 8개 바로 먹습니다. 같이 한번 해 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. 010-826-095 사이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말씀드린 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전날에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. 010-826-095 사이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최강 단타반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기 최강 단타반에 초대해 드리니까 지금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